음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이구요. 1835년 겸 공중 음료 어방 칼수방 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관계 청양 케와 백두구인 축사인 각각 반양 누룩가루 엿기름 각각 내 양 이 모두를 각각 고원 갑으로 만듭니다. 별도로 등나무꽃 반근과 꿀 10근을 달여 익힌다. 세로 길어온 물 60근을 40근이 될 때까지 달여 생명 주 천으로 깨끗이 거른다. 입구가 작은 항아리 를 준비한다. 여기서 팽은 포뱅 두골자의 반절음이다. 팽은 병이나 항아리다. 생명 주 자료에 앞서 7가지 카루 재료를 담아 항아리 속에 넣고 다시 달여 낸 새로 길러온 물 40근과 달인 꿀 10근을 붓고 항아리 입구를 단순히 보관다. 여름철에는 4,5일 가을철, 봄철에는 7일 겨울철에는 10일이면 숙성된다. 항아리를 놓을 때 봄, 가을에는 따스한 곳에 두고 겨울철에는 더운 곳에 두고 여름철에는 차가운 곳에 두고 마신다. 거가폐룡이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단계까지 되어 있구요. 관계, 청양, 개와 백두, 구인, 축사인, 0.5냥식이구요. 고운 노릇의 냉장, 엿기름의 냉장을 각각 고운가루로 만든다. 2. 성나무구 0.5근과 꿀 10근을 다녀 생명주 천으로 꺼내산. 3. 물 60근을 40근이 될 때까지 끓인다. 4. 입구가 작은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5. 명주자루에 1위 7가지 가루를 항아리 속에 넣고 끓인 물 40분과 달인 고유의 끈을 붓고 항아리 입구를 봉한다. 6. 여름철은 5일, 가을, 봄철은 7일, 겨울철은 10일이면 식통됩니다. 7. 항아리 봄, 가을에는 따뜻한 곳에 겨울철은 더운 곳에 여름철은 차가운 곳에 둡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주천 입구가 작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